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은은 자주 쓰지만 정 붙이기가 진짜 힘든 got, got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많은 분들이 오욕도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솔직히 이 두 가지 표현들을 네이티브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got하고 got를 외우시잖아요. 미드나 영화 볼 때 네이티브랑 얘기할 때 이거를 무진자 자주 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단 got 이거는 직감, 촉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guts 이거는 배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직감이나 촉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요. 그러면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배짱이 생기잖아요. 단수일 때는 직감, 촉, 복수일 때는 밀어붙일 수 있는 배짱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쓰냐? 상대가 고민할 때 what does your gut tell you? what does your gut tell you? 아 이거 진짜 조언할 때 많이 씁니다. 야 너 감이라는 게 있잖아. 너 느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what does your gut tell you? what does your gut tell you?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원래 것이 내장, 배 이니까 그래서 배에서 올라오는 그런 스멀스멀한 그런 감 감이란 게 있는데 느낌상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what does your gut tell you? what does your gut tell you? and I don't know what to do. what does your gut tell you? what does your gut tell you? 또 겉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it's not logical, it's a gut feeling. 논리적인 게 아니야. 즉, 머리에서 하는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즉감적으로 느껴지는 감, 촉이야. it's not logical, it's a gut feeling. what I'm about to do, it doesn't make any sense. it's not logical, it is a gut feeling. I don't know, gut feeling. 또 오프라 윈프리나 스티브 잡스의 그러한 Motivational Speech 같은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 연설 그런 거를 보면 Trust your gut. Trust your gut.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느낌이 들 때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느낌이 들 때 그런 촉,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러한 촉이나 감을 따라라 라고 할 때 Trust your gut, follow your gut. 이런 표현을 진짜 자주 씁니다. every right decision I've ever made has come from my gut. if it doesn't feel right, don't do it.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겉에 연관 표현으로 하나 외워야 되는 건 what does your gut tell you? 이거예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 너 느낌상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what does your gut tell you? what does your gut tell you? 자, 그럼 그러한 느낌, 촉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배짱, guts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guts 이거를 배짱이라고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가끔 미드를 보다가 I hate your guts 라는 표현을 들으실 거예요. 그때는 난 너의 배짱이 싫어가 아니라 난 너의 내장까지 싫다. 즉, 너가 무진장 싫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I hate your guts 라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친구들이랑 싸워도 I hate your guts 너의 내장까지 싫다.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싫다는 거를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영화일 뿐 여러분이 굳이 외워야 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내가 정말 분노에 다 달랐다 그랬을 때는 쓸 수도 있겠지만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화가 나도 이런 거 쓰거든요. 아무튼 guts 이거는 You gotta have the guts 얘는 백장 좀 가져 You gotta have the guts You don't have the guts 너 그럴 백장 없잖아. You don't have the guts You don't have the guts Oh yeah? 또 영화 테드에서 면접을 하는데 이 테드라는 곰이 떨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얘기합니다. That took guts 그런 말이냐 행동은 배짱을 필요로 했다. 즉 이야 배짱 없이 그런 말하기 힘든데 We need guts 우린 배짱 있는 사람이 필요해. I took guts We need guts I'm promoting you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하지만 guts 이거는 되게 주저주저하는 사람에게 야 배짱을 갖고 밀어붙여야지 You need to have the guts 또는 Have some gut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거사고 guts 이 두 가지를 네이티브가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표현과 정을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표현을 내가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overwhelm 벅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외워주시는 거예요. 고민하는 상대에게 What does your gut tell you? 간히러한 게 있잖아. 느낌성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What does your gut tell you? What does your gut tell you? 또 약간 용기 없이 주저하는 사람에게 You gotta have the guts Have some guts 야 배짱을 갖고 밀어붙여야지 We have some guts on this issue 이렇게 배짱 guts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지만 네이티브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 gut guts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 많은 분들이 오역하시는 표현들을 엄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